미국 한국 드디어 마지막 봉인해제 카프-21 국산 공대공 미사일 공개, KF-21 중동 20조 수출 진출 확정,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에서 성공했다. 이로써 보라매는 유로파이터, 나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번째 전투기가 됐다. 기체에 장착된 한국산 A-4, S의 능동전 자주사 배열, 네이더로 87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미티어는 마아사, 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나라가 200km 밖에 상공에 떠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춰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된다. 2. 국산 KF-21 전방 강릉 배치 유력, 초기 공대공 대응 역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강원도 강릉 공군기지에 배치돼 유사시 초기 공대공 대응에 투입될 전망이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오는 2026년 실전 배치가 시작될 KF-21을 강릉 공군기지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 기지는 현재 F-O 기종을 운용하고 있는데 KF-21을 강릉에 배치하는 것은 F-O가 현재 공군에서 맞는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F-O는 도입 4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지만 다른 첨단 항공기와 비교해 비행 준비에 드는 시간이 짧아 신속한 이륙과 공중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북한과 가까운 강릉에 배치하고 있다. KF-21의 블록-1 물량은 공대지를 제외하고 공대공 무장이 장착 가능한 상태로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 남부의 후방 지역에 배치하면 유사시 KF-21의 공대공 역량을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KF-21을 공군의 전방기지 중 하나인 강릉에 배치하고 공대공 임무를 부여하면 북한 항공전력의 공중 도발에 초기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에 대해 올해 20대 내년 20대 등 기십 더하기 20 방식의 양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통상 1개 전투비행대대를 전투기 20대로 구성하는 공군 전례를 따르면 KF-21 두 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강릉에 배치될 전망이다. 현재 강릉에 주둔하는 F-5 전력은 또 다른 F-5 운용기지인 경기도 수원 공군기지로 이전의 퇴역 전까지 기존 임무를 이어갈 수 있다. 강릉기지에 KF-21을 배치한다면 KF-21가 전장 16.9m 전폭 11.2m로 전장 14.5m 전폭 8.1m의 소형 경량 전술기인 F-5보다 기체가 큰 만큼 경락고 등을 넓히는 공사작업이 필요하다. 공사 기간에는 강릉의 조종 정비 인원이 주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지 운영과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 남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현재 준장이 맞는 비행단장의 계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KF-21은 2016년 체계개발이 개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의 성공의 이후 시험비행을 지속하면서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KF-21은 지난 8일서의 상공에서 현존 최고로 평가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임-2000 시사격에 성공했다. 3. 김여정 현무-5 쓸모없이 몸집만 비대 핵보유구갑 졸망스러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3일 한국의 지난 1일 국군이날 행사에 대해 어중이떠중이들을 잔뜩 불러다 놓은 잡다한 노름 허무한 광대극이라고 비꼬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들깨무리의 힘자랑인가 식민지 고용군의 장례 행렬인가 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국군이날 기념행사를 지켜본 소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사에서 첫 공개된 괴물미사일 현무-5를 전술행 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흉물이라며 쓸모없이 몸짓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고 헐뜯었다. 이어 비핵국가의 숙명적인 힘의 열쇠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했다며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비꼬았다. 현무-5 불르실은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에 대해선 기형 달구주라고 조롱하며 크기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우리 방사포 일대의 투발 능력은 제레식탄두의 폭약량으로 환산하면 900톤의 폭발력과 맞먹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아무리 제레식탄두의 중량을 키워도 전술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김여정은 또 전략무기를 단 하나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이 전략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비로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것이라며 개가 투구를 썼다고 해도 범이나 사자로 둔갑할 수 없다고 비아냥됐다. 1일 성남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이날 기념식에서 현무-5 불로 불리는 초고위력탄도미사일 현무 등 3축체계의 핵심 무기들이 입장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행사에 등장한 것을 두고 는 한국의 군 통수권자와 수화졸개들 괴뢰 육해공군이 정중히 도열하여 경의를 표하는 몰골이야말로 세계 열병사에 두 번 다시 없애 혼자 보기 아까운 김여정은 이번에 윤석열이 전쟁열에 잔뜩 들떠 독구어된 대결학청은 종말을 앞둔 자의 최후 비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허세부리기에 열을 올렸지만 불안초조한 심리에 여과 없는 노출이었다 4. 이스라엘 지원 실망 해리스에 등 돌린 아랍계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에 투표했던 아랍계 미국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무기를 지원하고 가자지구 학살을 막지 못한 것에 실망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5. 비영리 조직 아랍아메리칸 연구소가 아랍계 미국인 등록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에서 20일 실시의 2일 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자 가상대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민주당 후보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 41% 사진 보다 1%포인트 앞섰다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답한 사람들 중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는 46%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는 42%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는 지난 대선이 치러진 2020년 같은 기관이 시행한 조사에서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59%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35%의 지지를 받은 것과 비교되는 결과다 AI 여론조사 시기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대원 등이 소지한 무선우출기 무전기를 동시 폭발한 사건 지난달 17, 18일은 포함됐지만 네바론 전역 공습시장 23일 헤즈볼라 수장하산 나스랄라 폭살 27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1%는 가자지구 전쟁이 투표 결정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향후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할 경우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54%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즉각적 휴전을 요구하거나 외교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 그를 뽑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50%였다 아야는 결혼조사 시작 30년 이래로 가자지구 전쟁만큼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준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가자지구 집단 학살을 막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아랍인 공동체가 느낀 분노와 절망의 수혜자는 트럼프였다고 분석했다 그간 민주당은 반임인 성향의 공화당보다 아랍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아왔다 아야가 지난 10여 년간 했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평균적으로 공화당 대비 2배가량 많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25일 미국 내 최대 규모 무슬림 단체인 엠게이지 액션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네바논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가자지구 휴전을 중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론이 일면서 해리스 부통령 대신 경쟁 후보를 뽑거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아랍계 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무슬림 모임인 미국 이슬람관계협의회가 지난 8월 말 미시간주의 아랍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로이터 통신은 미국 내 아랍계 인구 비중은 약 1%이지만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하는 지역에서 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슬람관계의 주인공정of 17.1 Stanis 19.2 Stanis 19.1 Stan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